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건 처음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적는 편인데 지금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워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S2F무의 예전에 틀렸다고 했었죠. 특히 이 부처님 오신 날 떡납빔 맞고 나서 이때 빔을 맞고 나서 S2F무대는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S2F무대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쓸 때 인용하는 것이 바로 S2F무대이죠. 그리고 이때 다들 내려간다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행보할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2만 불 내려간다. 더 떨어질 것이 됐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했죠?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가 현재 4만 8천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4분기입니다. 여러분 4분기. 올해 4분기는 10월, 11월, 12월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4분기가 기대되어질까?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잘 아시는 것은 아무래도 ETF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잖아요. 이걸 지금 ETF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일단은 일단 GBTC를 메뉴는 은행에서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뭐 마켓 관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GBTC가 ETF로 전환을 전환시킨다면 이때는 ETF도 관리할 예정이다. 일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쯤에 올해 4월쯤에 안토니 숟가락무침이라고 CEO 그 이름 들어보셨죠? 그 회사입니다. 스카이브리치 캐피탈. 비트코인 펀드 팔고 있는 데잖아요. 연초에도 이슈가 됐었죠? 이 CEO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었다. 그거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멜론은행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은행이랑 다른 곳과도 맺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투자도 많이 받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유명하죠. 이걸 지금 보시게 될 텐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스케일 뉴욕 멜론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언제였죠? 7월 13일이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ETF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 여기 뉴욕 멜론은행이 일전에 이게 언제였냐면 바로 4월이었습니다. 4월에 스카이브리치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 서비스 공급 업체로 선택됐다. 나중에 이제 스카이브리치에서도 ETF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 뉴욕 멜론은행은 스카이브리치 캐피탈의 펀드 송금 자금 관리 등 ETF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준비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난 3월에는 여기서 투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멜론은행의 가산자산 시장 공출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멜론은행이라는 것은 미국의 최고 그러니까 이 따봉 최고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차트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3년대, 2017년대, 그리고 21년, 올해 이렇게 똑같이 가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 이거대로 갈 리가 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의견은 자기의 의견이고 그에 대한 투자의 소신에 따라서 결과값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주려면 뭔가 큰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그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ETF 승인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 그 여러 개의 옵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ETF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될 수도 있고, 내년 될 수도 있고, 단정 지으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일단은 SEC로부터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건수가 10월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네크가 여기 보이네요. 뭐 발키리도 보이고요. 갤럭시 보이고요. 프로시워도 이것도 어차피 드론은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에 다 대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ETF요. 근데 ETF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 ETF를 한번 보자고요. 금 ETF 되고 나서 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금 가격이요? 올라갔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근데 영원히 올라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프토 시장 이쪽보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호재 터지고 쭉 올라가고 뭔가 큰 기대가 있을 것 같지만 또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바로 코인베이스 다이렉트 리스팅을 보셨다시피 직상장 되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가격?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영원하게 장밋빛 미래가 있고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투기과일적으로 몰려 들어올 때는 좀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좀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의 움직임하고 비트코인 움직임이 여러분 속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차트로도 보여주고 있고 가격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갖다가 ETF가 되면 빼겠다. 올라가면 빼겠다. 이런 투자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는 청개구리 투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땠는지. 금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금 가격인데요. 금 선물 가격인데 실제 금의 ETF가 되고 나서 승인되고 나서 금 가격을 우상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갔었죠?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거의 한 10년의 기간 동안 이 전고를 넘지 못했고 10년 지나서야 전고를 뚫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 기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이걸 선사리를 보고 비트코인 똑같이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건 없다. ETF가 계속 올라가는 건 없다. 아마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더 압축이 되겠죠? 이거대로 간다면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세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세금이요.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여러분 가상자산 수입분에 대해서 20%에다가 지방세에 이에 대한 10%니까 2% 총 22%죠. 이걸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 내는 것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거니 크립토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피크를 찍고 훅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게 과연 이 크립토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 한국인지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지가 저는 이게 의문이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크립토 시장은 예전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세금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이 크립토 시장이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상반기처럼 20%가 넘고 이 한국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막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 이 세금 이슈로 인해서 한국이 세금 이슈로 인해서 뭐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미국 주도 시장인데 한국의 세금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 1월 1일부터 될 거니까 올해 연말까지 피크 찍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하락 요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하락 요인이라면 저는 이 두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바이낸스와 테더입니다. 바이낸스는 지금 US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일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CFTC, 바이낸스 내부자 거래에 대해 가능성 조사에서 CFTC에서 지금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간의 임목을 끊은 규제 유치로 골몰을 앓고 있는 바이낸스는 현재 내부자 거래 주장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얼마 전 소식입니다. 조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명의 소식통 인용한 이 보고서는 CFTC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더라고 했죠. 물론 테더사에서 지금 이 에버그란데 에버그란데의 상업 채권을 갖다가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게 그런 게 얼마 전 코인디스크 측에서도 테더에 이걸 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 준비자산 정보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테더에서. 지금 되게 베일에 가려있는 곳이 테더입니다.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테더가 좀 에버그란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는 본인들이 이야기하지만 간접적인 그러니까 에버그란데의 채권을 산 회사의 채권을 또 테더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 베이스라서 이게 중국 관리는 언제 터지지 모릅니다. 이게 당장 뭐 제가 알기로는 20 며칠 다음 주쯤에 이 이자를 갚아야 될 때가 한 번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비만 넘긴다면 연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에버그란데 쪽이요. 근데 리스크란 것은 항상 뭔가 감지가 될 때 안 터지고 약간 안도할 때 터지든가 그러니까 남들이 먹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ETF, ETF 관련 좀 언급을 했고요. ETF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금, ETF 일전에 사례를 봤죠. 근데 이건 금, ETF 이거였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실물 비트코인 ETF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선물 정도 거래? CME 거래에 대한 ETF 정도? 그 정도 돼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실물 ETF에 대한 또 호재를 또 얻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돼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청개구리 투자자 아까 봤고 악재 차라리 세금 얘기할 바에는 세금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전 악재를 굳이 다가오는 악재 얘기하자면 숨어있는 악재 바이낸스와 테더 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하시는 분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